불량 수류탄 때문에 훈련 중 다친 해군 장교가 전역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자 법원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지난해 전역한 박현철 씨는 요즘도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 불량 수류탄이 오른쪽 귀 바로 옆에서 터진 뒤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훈련 때 다친 후유증으로 보기 힘들다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큰 사고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도 고려하는 추세고 건강했던 박 씨가 악몽을 꾸고 스트레스를 받는 점을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군 복무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의병 제대한 뒤 정신분열을 앓게 된 30대도 보훈 대상 판결을 받는 등 최근 들어 불안 장애에 대한 법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